. 오늘은 2024년 3월 20일입니다. 이재명이가 박용진을 4번 역보였다는 그런 사실을 아시고 계십니까? 보통들 2번 역보였다는데 4번이나 역보인 사람입니다. 치사하고 유치합니다. 아니 당대표가 강북을에서 나온 예비 후보를 4번이나 역보이다니요. 이게 말 됩니까 이게? 이게 이재명의 실체인데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찐명들 한번 제 얘기 한번 들어보소. 아니 박용진이란 이재명의 눈높이에서는 별 볼일 없는 그 사람을 4번이나 역을 보여요? 이재명이는 박용진이가 얼마나 무서웠길래 4번이나 역보입니까? 박용진 득표일도 공개하면서 개딸들은 환호하고 이 모습 좋습니다. 이게 이재명이라면 내가 이재명한테 투표를 하려고 하더라도 나는 당장 그만두겠어요. 4번 역보인 사람을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의 양심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4번 역보인 사람을 4번이나 역보인 예비 후보자를 4번이나 역보인 사람을 이끌고 있는 그러면 그 당대표 이재명이가 자기의 당원을 갖다가 4번이나 역보했다면 그러면 그 당대표 자격이 있습니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그 광적인 지지자들 소위 이른바 개딸들 앞에서 비명계 박용진 의원이 서울 강북을 전략경선에서 완패한 득표율을 공개해서 이렇게 발표를 하는 모습이 쭉 이 사진에 나왔죠. 개딸들은 환호성을 지르고 말이죠. 박 의원의 공천 탈락을 아주 반겼는데 박 의원을 현역 하위 10%로 몰아넣은 데 이어서 4번째로 역보인 셈이라는 평가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4번이나 죽였다? 그러니까 이 5선인 설훈 의원이 나가면서 국회에서 소통관에서 기자회견하면서 이재명에게 두 가지를 지적했지 않습니까? 첫째 하나는 연상군과 닮았다. 두 번째, 한 일이라고는 국회의원에 대해서 한 일이라고는 방탄, 자기 방탄 한국에는 감옥 안 갔기 위한 감옥을 안 가려고 방탄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다. 그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설훈 의원이 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탈당 기자회견에서. 그 말이 아주 딱 맞아 떨어지는. 아니,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도 부족해서 한 예비 후보자를 갖다가 4번이나 능력을 해요? 인격적 능력을 한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어느 정당에, 이분이 만약에 권력을 잡는다면 아마 지도세로 없애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4번이나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능력을 했다면 말이죠. 그게 얼마나, 만약에 권력이나 지고 있으면 무슨 짓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아니,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은 이런 자를 보고 파란 띠로 울려면 1번을 찍어요? 당대표가 이런데 자기당 예비 후보를 갖다가 4번이나 능력을 한 그러한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재명은 어저께 오후에 성남시장에 또 경기도지사를 지낸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 성남시의 모란 오거리를 찾아가지고 지지자들 앞에서 박용진 의원이 최종 낙천된 서울 강북을 전략 경선 결과를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재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한 것 강북을 선거 결과가 궁금하죠? 이렇게 말하면서 워낙 관심도 크고 해서 말씀드리자면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 결과는 조수진 후보가 53.76, 박용진 후보가 46.25였고 전국 권리당원은 조수진 후보가 76.86, 박용진 후보가 23.15였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건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어서 여성신인 가산점 25%, 하위평가 10%, 감산 30% 없어도 박용진 후보가 30.08, 조수진 후보가 69.93%였고 가산과 감산을 반영하면 박용진 후보가 19.4%, 조수진 후보가 80.6%라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취재진들이 강북을 현역인 박이영과 경쟁자인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 간의 경선 득표 결과에 대한 질문을 하기도 전에 이재명이가 먼저 나서서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특히 현장 기자회견 전에는 박범계, 범계 있죠, 범계. 박범계 중앙당 선거관리원장이 발표하지도 않은 득표율을 당대표가 직접 공개한 것에는 무언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이 박범계가 큰 격차로 참담하게 낙천했다는 그 결과를 발표를 직접 해야 되는데 하질 않았습니다. 박 의원이 큰 격차로 참담하게 낙천됐다는 결과가 이재명 대표회에서 발표됐습니다. 그러자 현장의 지지자들이 와 하고 말이죠. 환호하고 개딸들이죠. 박 의원의 낙천 결과를 한껏 즐기고 반겼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마치 짐짓 이유를 모르겠다는 듯이 왜 환호하느냐 진 사람도 있는데 아주 아주 진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해당 지역 권리당원과 전국 권리당원이 투표한 결과가 가감없이 압도적 차이로 후보가 결정된 만큼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내자. 앞으로 이 얘기 끝내지도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일축을 했습니다. 정말 저게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거는 강북을 전략경선은 일반 국민들이 원천 배제된 채 뜬금없이 당한 당주의 근거도 없고 설례도 없는 전국 권리당원 70%를 또 강북을 권리당원 30% 혼합방식으로 치러졌습니다. 사실상 박 의원을 패배로 모르니케 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설계된 학살장이라고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정한 결과가 나왔다는 듯이 뻔뻔스럽게 결과 발표를 하는 그 보고를 하는 이재명을 보면서 역한 냄새를 느끼지 않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 개딸들 빼놓고 박용진 의원은 제가 상당히 오래 전에 함께 이렇게 정치 패널을 각 방송사에서 했는데 그때 채널A에서 몇 개월 동안 같이 방송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패널로요. 그때 볼 때 상당히 똑똑한 사람 얘기는 똑똑한데 저하고 굉장히 설전을 심하게 한 적이 있어요. 저는 별로 박용진에 대해서의 이미지가 안 좋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개인적 이미지를 떠나서 지금 한 사람에게 저렇게 가혹하게 4번이나 능욕하는 이런 소위 공천 상황을 보면서 이재명이라는 인간이 도대체 어떤 인간이냐라는 의문을 표시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결국 한번 보시죠. 자 이 박용진은 그래도 거기서 가서 유치원법이라든가 제법 의정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을 갖다 하위 10%로 만들었다. 하위 10%로 만들었다면 마이너스 30점입니다. 100점 만점이 마이너스 30점입니다. 그럼 70점 가지고 경쟁하는 건데 그런데 상대방이 조순인이라는 이재명이 총회하는 사람이겠죠. 조순이라는 사람을 딱 데리고 와 가지고 경선을 붙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럼 조순인이 몇 퍼센트가 됩니까 여성 신인이라고 해서 플러스 20점이 됩니다. 그럼 차이가 결과적으로 몇 점입니까 100점 만점에 50점을 빼버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용진은 50점 여성은 100점 하고 경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경쟁이 됩니까 이렇게 설계를 정말 학살 설계 설계 학살 해나가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저자 이재명을 보면서 그 파란 옷 잠바를 입은 사람들이 이재명에 충성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판단해야 됩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국회의원 예비후보들이 이재명을 위해서 충성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편 서울 강북을 지역구에서 과거의 막말 논란으로 최종 공천 취소된 정봉주 있잖아요 정봉주 전 의원 대신에 지역구 현역 박 의원의 맞상대로 나선 조수진 의원도 조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조수진 의원은 전날 친냐성향 유튜브 채널에서 박 의원을 향해서 바보같이 경선에 응하겠다고 했는데 이왕 바보가 될 거면 입법 권력을 넘겨주면 안 된다는 더 큰 대의를 보고 본인이 미랄이 돼 썩어 없어지는 헌신을 보이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자나 저자나 똑같습니다 당한 사람은 결국 박용진이가 혼자 수천의 개딸과 이재명에게 당했군요 그러니까 박용진을 향해서 이왕 바보가 될 것 같으면 썩어 없어져달라는 요구에 직면한 박 의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kbs 라디오에서도 해도 해도 너무하다 다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사람을 이렇게까지 조롱하실 필요는 없지 않냐 하고 장탄식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예비의 그 딸이다 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당대표의 그 예비후보 조수진 이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이야 이거 너무 너무 심한 얘기 아닙니까 네 이왕 바보가 될 것이면 썩어 없어져달라 썩어 없어져달라 이런 얘기를 하는 그 여성 조수진 도대체 그 인간은 어떤 인간입니까 네 구독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